하나님의 대적과 극복원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주의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주의 교회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확인이 됩니다 이게 확인이 안 되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은요 틀렸습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잖아요 그러면 우리 유럽의 디아스포라 한국 디아스포라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한국 사람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의 받은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회를 이루는 일에 열심을 가진 거의 유일한 백성입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잖아요 세계 모든 나라에 우리가 몇 사람이 있으면 교회를 세우고 있잖아요 저희가 유럽 디아스포라 300교회를 섬기고 또 생활이 어려운 목사님들에게 실제로 재정 지원을 300교회를 섬긴다는 게 그냥 명분이면 마귀가 좋아하죠 300교회 말고 3천교회라고 해 그러면 실제로 너희가 더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중에 몇 교회 섬기고 그냥 목표를 3천교회로 해 그러면 결국은 안 하게 될 거잖아 마귀는 그런 거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는 300교회는 사실은 멋있으라고 300을 찾은 게 아니고 어느 성교사님이 저에게 물어본 거예요 유럽에 한인교회가 몇 개나 돼요? 글쎄요 저 잘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본인이 조사를 해왔어요 300교회 정도 된다는데 맞아요? 글쎄요 저는 정말 세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유성민 목사님의 조커에 하면 깜빡이도 안 넣고 훅 들어온다고 하는데 목사님 그 300교회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에게 약간 제가 300교회의 무슨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약간 아첨하듯이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당연히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고요 그러면 저에게 부담을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도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물론 듣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도 저렇게 듣지도 않았고 그냥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날더러 어떡하라고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완전히 생각해보지는 못한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그래서 시작하게 됐잖아요 성령의 음성이란 신비하고 대단하게 그리고 나에게 유리하게 나에게 유익하게 올 수도 있지만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분별할까? 저는 저에게 지금 속사람에게 깨달아오게 하는 그 루트는 두 개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귀가 저의 이기적인 욕망을 통해서 얘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 잡소리는 저에게 제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우리의 육체의 정혁과 안목의 정혁과 이생의 자랑이 여러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운서 목소리가 되기도 하고 영화 배우 목소리가 되기도 하고 탤런트 목소리가 되기도 하고 광고 카피 소리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소리가 들어오지만 사실은 그 소스는 하나인데 하나가 여러 가지로 위장을 해서 들어오는 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잘 정리하고 보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말씀의 케이블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나의 이해관계, 나의 욕구, 욕망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기도해 보고요, 기도해 보고요 잘못하면 주아인마에 빠져요 거기에서 나의 생각과 이해관계를 저는 딱 생각해요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내가 누리는 게 뭔가 내가 얻는 게 뭔가 물론, 물론, 물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 받을 때도 내가 누리는 게 있어요 그렇죠? 내가 믿음이 만족되잖아요 나의 기쁨이 있잖아요 나의 진정한 자랑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나의 유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덤으로 누리는 정도이지 그렇죠? 그거 구별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시험 볼 때 내가 공부를 요만큼 하고 그래도 힘들고 그랬는데 하나님 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좋은 결과를 얻어서 오케이 그러면 그게 너에게 좋은데 나에게 좋은데 어릴 때는 그게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잘 되면 내가 나쁜 길로 빠져가지고 남자는 바람둥이나 되고 뭐 여자는 사치나 부리는 무슨 된장녀 뭐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유명해지니까 마약 중독자가 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금방 구별돼요 금방 구별돼요 하나님 이번 아이템 잘 돼서 사업 대박나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꼭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금방 알아요 사업하는 사람은 돈 만지면 그거에 무엇에 쓰여지고 어떻게 유익할까에 대해서 본능적인 감각이 처음부터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이게 잘 되면 내가 어느 쪽으로 갈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주시는 건 금방 알아 금방 알아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음성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유럽 300교를 하다가 지금 막 다리를 치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못 돌아오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서 얻을 개인적인 욕망과 유익이 없고 그건 같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어느 교회를 이렇게 몇십 교회를 도와드리잖아요 목사님들께 섬기고 저 지금 몰라요 제가 아는 몇 개월 밖에 생각도 안 나고요 왜냐하면 제가 들여다보지 않거든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그거 파악하고 있고 보내시는 그룹들이 또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 관리하지 않아요 또 그 목사님들 제가 개인적으로 알거나 연락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저의 이해관계가 명백하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때문이에요 그런데 교회들이 작잖아요 이번에도 목회자 세미나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혹시라도 목사님들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저에게 얘기하세요 우리도 지금 힘에 붙이듯이 하고 있지만 섬기고 흘려보내는 것은 항상 힘에 붙이듯이 하는 거예요 부잣집에서 그냥 이것 조금 남으니까 어 왔다 갔다가 오는 사람 주고 관리인 주고 그 다음에 배달부 주고 그렇게 해라 이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힘에 붙이듯이 하는 게 맞아요 그랬더니 포르투갈에 있는 한 목사님이 오셔서 얘기합니다 성교사로 있었는데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됐는데 포르투갈에 있는 그 선배 목사님이 이제 본인이 할 수 없게 됐고 그래서 와서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거기에 교회 하나도 없고 한국 교민들이 전체에야 130명 정도인데 지금 한 10여 명 남짓인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가정이 아이가 둘인가 셋인가 그런데 생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무조건 알아 우리 집 해놓은 데 그냥 와서 몸으로 와서 있으면서 하라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그런 가운데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들을 온 세상으로 엮어서 하나의 몸 하나의 교회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 된 교회의 일부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늘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또 다시 힘들어요 요즘은 다시 예배하는 게 귀찮아졌어요 다시 요즘은 큐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런 짐을 치고 뭐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청년부 식사 한번 하고 나더니 시험에 빠진 것 같아요 뭐 국을 너무 많이 끓였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시험에 빠졌대요 여러분 그 되풀이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이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딱 선언하고 넘어가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야지 언제까지 대차 대접혀가지고 적장가 흑장가 적장가 흑장가 여러분 그래가지고 언제 장사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출 계획을 세워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대차 대접혀가 좀 넘어가면 조금 내가 마진이 조금 더 생기면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뭐를 해보고 그러지 말라고 좋은 장사꾼은 그 다음 투자 계획을 세우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에 값 주고 사신 바가 됐어요 그 놀라운 영적 비밀과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3장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있어요 어제도 그 에베소서의 향기가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냄새 좀 맡아보세요 향기가 가득했어요 여러분에게 기도 가운데 거기에 베어 있고 암성하는 가운데 아이들의 표정 가운데 있어요 에베소서가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정하니까 하나님은 문을 열어가지고 우리에게 수문을 쏟아넣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의 일터에 가정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여러분의 세상 속에 우리는 하나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즐거워요 아 저분도 이제는 그 문제는 끝났구나 회의하고 고민하고 예배를 드릴까 말까 뭐를 해야 될까 말까 이제 그거 딱 정리되고 끝난 거잖아요 서른 살의 알버트 슈바이찔가 이제는 하나님과 생명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어디로 갈까를 했어요 그래서 유럽에다가 고아들을 위한 시설을 세우고 그거를 할까냐면 자기가 오르간 연주자이고 또 신학으로 학위도 받았고 의학으로 학위도 이제 받았잖아요 학위가 네 개예요 오르간 조립하고 하는 제작하는 박사고 연주 음악 박사고요 그 다음에 신학 박사고 의학 박사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갈까 나는 생명을 위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 끝났어요 끝났어요 또 가다가 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영등포로 갈까요 종로로 갈까요 그 문제는 끝났다고요 이제는 일생 동안 그 문제는 더 이상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고 그리고 나는 주의 교회입니다 그 문제는 끝났어요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문제는 끝났어요 나한테 더 이상 뭐가 요즘 흔들리지 않으세요? 신문 기사 하나 보고 흔들리지 않으세요? 순식구 얘기 한마디 듣고 흔들리지 않으세요? 신후 동서 얘기하고 흔들리지 않으세요? 나에게 그 문제는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거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가 브루시오 하나를 폈는데 파리 성교에서 온 거였어요 람바렌의 지금 가봉의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 그곳에 의사 성교사가 필요하다 그걸 딱 보더니 마음을 정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고 딱 덮었습니다 슈바이자의 자서전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찾지 않았다 왜냐하면 거기서 음성을 들었고 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찾지 않았어요 내가 어디로 갈까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딱 덮었고 그는 갖고 90살에 죽을 때까지 그는 그 람바렌의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나와서 여행도 하고 책도 쓰고 연주여행도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누리게 하시죠 그럴 권리도 있죠 그러나 그는 마음을 정하고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다 흔들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디아스포라의 그 작은 교회들에 있는데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만 갖고 생각해 보자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면 교회 다니는 분들 외에는 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라도 그러신 분들이에요 가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데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적을 둔 교회만 해도 두 개, 세 개, 네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고요 이 교회 있다가 조금 이런 걸로 무슨 일이 있어서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그러고 있다가 또 같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또 실망하고 마음이 식어지고 그러면서 또 다른 데로 옮겼어요 벌써 두 군데, 세 군데 옮기니까 이제 뭔가 용기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난 얘기를 다 하기도 애매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한 번 옮길 때는 얘기하죠 제가 지난번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상해서 이렇게 있다가 다시 또 전도를 받고 용기를 내서 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얘기를 잘 못해요 그래요 한 번 더 옮겼어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못하고 기대감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요 그냥 좀 가만히 있을 테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게 됐어요 그걸 제가 교회 낭인이라고 불러요 불행의 초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 은혜를 받는다는 말도 못해요 그리고 마치 버려진 것처럼 버려진 것처럼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낭인을 만들려고 그래요 세상에 교회는 많아 유튜브 가도 얼마든지 있고 다 널려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어디 있든지 거기에 있든지 너는 거기서 교회야 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서 있으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은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불이 꺼져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를 만나면 목사님 저 잘 지내고 있는 거려 오래 못 뵌 것 같은데 저 잘 지내고 있는 거려 오 갱기 됐으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 어려워요 목사님 저 어려워요 그동안 예배 제대로 못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이 식었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세요 여러분 저 아니라 다른 목사님이라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뜨뜻미지근해요 약간 속으로는 벌써 낭인된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불처럼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회의의 정신과 회색 얼굴로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저분 2, 3년 열심히 사역하더니 요즘 힘들어진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한 3, 4년이 지나면 낭인이 될까요? 어딘가에 다른 데로 심지어는 우리 보금적인 교회에 있다가 천주교로 가기도 해요 천주교 관행대로 떳떳하게 맥주 마시고 아니면 그냥 적만 두고 있고 가끔 가다가 거회성사나 한 번 하거나 아니면 뭐만 해도 그냥 적이 남아있는 것처럼 거기 다 그러니까 다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혹시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냐 천주교 안에 경건한 분들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백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보금을 사랑하고 보금의 자기의 운명을 이미 걸어놓고 그 문제는 체크아웃했어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 안에서 하나의 교회고 하나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사회 동포주의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다 하나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인구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등대처럼 빛나고 산위의 동네처럼 불이 꺼지지 않는 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음란하고 죄만한 세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이루지 않았습니다 아직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붙잡힘 받은 게 있고요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울더라도 뿌려야 하고 눈물로 뿌렸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로 확신하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서 어디 가서 모른 척하지 마세요 아면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도 시련 가운데 있는 것처럼 처신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간증한 거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영상이 지금 다 살아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잘 몰랐던 것처럼 마치 새로운 신앙의 회의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 자타공인 1등신자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너무 많이 나가나요? 맞죠?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자타공인 1등신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은 물어보는 거예요 2층 가면 왜 2층 가세요? 하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1층에 자리가 별로 없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그래서 2층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어있을 때도 먼저 2층으로부터 가기 시작하면 약간 감기증 영적인 감기증세가 있는 거예요 2층부터 가기 시작하면 약간 2층 감기증세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나 2층이 편해 약간 감기증세 바이러스 증세가 있어요 정면승부 하십시오 여러분 정면승부 언저리로 돌지 마시고요 정면승부 우리가 정면승부 안 하면 누가 할까요? 누가요? 디아스포라에서 누가 할까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 다 뒤로 빠집시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면승부 합니다 할렐루야 한 몸에 대한 이상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우리가 그런 고백적인 복음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됨을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DNA를 분명하게 드러내서 아 우리가 하나다 어제도 런던에서 장로님 오셨죠 오셔서 CBMC일 때문에 오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맞아요 맞아요 목사님 우리가 거기에서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가 돼 있는 것을 느끼잖아요 아 밀라노에서 파리에서 오셨군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복음적인 신앙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 형제를 만난 것보다 훨씬 반가워요 반갑고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어디 아프리카 어디에서 살고 있는 겸인인데 얘기하다 보니까 복음에 목마른 사람이고 그러니까 막 갔다가 뭐를 막 빼주고 싶어요 막 간이라도 빼서 이식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럴 만큼 우리가 마음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일본에 가서 신간센 자기부상 열차를 타고 도착하기로 한 시간에서 한 2초, 2초 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신기해하면서 너무 좋았다고 아무도 내리지 않고 목표, 목적지에 도달하니까 전부 같이 내리는 그게 너무나 신기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저는 아직 신간센을 못 타봤는데 그거 사실이에요? 자기부상 열차? 여러분도 안 타보셨는지 그런데 우리는 같은 기차를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내릴 거라고요 할렐루야 같은 나라에 죽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자리에 같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시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원 안으로 편입해 들어가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같은 날 같은 신간센 보다도 훨씬 더 정확한 자기부상 열차보다도 더 분명하고 안전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1장 10절 암성은 저만 했군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 되는 하늘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추인하셨어요 모든 만장일치로 오케이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24장로와 내 생물과 일곱 영과 그리고 천군천사 만만의 천사들이 다 동의했어요 오케이 만장일치 할렐루야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그분 앞에서 다 찬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기로 주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만장일치 결의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오백의 형제와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것 같은 바울과 복음의 사도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났고 한마음 교회와 그리고 우리 디아스포라의 성도들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모두에게 인정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통일되었습니다 우리는 동의했어요 일사부제리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번복되지 않을 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그의 은혜의 풍상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값죽어 사신 바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바로 그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 되면요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바로 영적 교회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예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세상의 반상회와는 다르고요 학생회하고는 달라요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학생회를 닮아 있는 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학생회의 본질은 뭡니까? 토론하고 표결해가지고 가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배가 산으로 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다수 원리에 따라 가고요 그리고 항상 대립과 첨예한 대립과 의견의 마찰로 되고요 거기에서 조정으로 가는 거예요 심해지면 아마 소송으로 갈지도 몰라요 주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우리는 이십몇 년째 그 실험을 해왔어요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같은 비전을 가져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항상 만장일치가 대문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만장일치가 주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비춰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데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3절까지 아멘 이 하나 됨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이 부탁하셨는데 이견을 만들지 마라 이질적인 것을 만들지 마라 그런데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아니요 이질적인 게 민주주의적이고 그래서 서로 같이 대립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름이 틀림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 농부가 추수의 들력에서 이견을 가지고 다수결하기 시작하면 농사는 망치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니까 한 방향을 향해서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갈 때 대풍 그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이미 매뉴얼을 알려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될지를 이미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면 적전 분열이에요 그래서 결승점에 이르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지도 못하고 쓰임 받지도 못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의견만 조정하면서 끝나버릴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은 성령 안에서 보호받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보금주의자잖아요 보금을 위해서 서 있잖아요 부족하지만 못났지만 그러나 보금을 위해서 쓰시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보금만을이라고 표방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오고 나가며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도 축복기도 해드리면서도 분명히 이 사람이 이제 보금을 위해 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바로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다가 데려다 놔야 그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며 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어디에선가 무명에 칼라나라는 신학자가 멋지게도 말도 잘했어요 어너님 크리스찬 익명의 크리스찬으로 살아도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오케이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주의 교회를 통해서 그의 자리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있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이고 우리를 그 안에서 지켜주시는데 그런데 이것을 깨트리려는 게 뭐예요? 마귀죠 대적자가 오늘 하나됨의 대적이 있다고 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세상 둘째는 육신 세 번째는 사탄 이 삼중의 적이 우리를 애워싸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깨트려서 이질적인 집단으로 만들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된 자가 나뉘어지고요 뜨겁게 믿는 사람과 그리고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눠지고 서로 다른 생각들이 나눠지고 심지어는 어느 교회 공동체에는 향후회가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향후회가 향후회 하세요? 대전 출신 모이세요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가요 이번에 하려고 그래요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에서 왜 향후회가 필요해요? 그렇죠? 동창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그냥 순수하게 알다 보니까 같이 세정시 출신 있네요 아 여수요 여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밥 한번 먹어요 그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그것 가지고 다시 동질성을 찾기 시작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과 육신과 사단 육신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우리들에게 말하는 속성이에요 우리 안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근데 세상은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냐 광적으로 헌신해요 오늘처럼 스포츠 스타들이 각광받던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어요 전에 올림프스 시절에 그리스 시절에 그때는 몸이 좋은 사람이 가장 진선미의 으뜸으로 초항을 받았고요 그래서 당시에 보면 아주 조각같은 몸매들이 항상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잖아요 고대의 그리스의 그 올림픽 정신을 갖고 있는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지금 다시 이 케르포컬트 이 몸에 대한 이런 우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예 프로그램 모든 데 보면은 운동 능력이 남다른 프로 스포츠 맨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명사 역할을 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경하고 아이들이 그것을 너무나 동경해요 저는 그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경향이 자기의 육신과 육체에 대한 광적인 헌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을 우리가 스스로 스스로 깨트리고 싶어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를 너무 유의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기쁘시게 거할 수 있을 만큼 육체를 단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를 단련해야 돼요 새벽 기도할 때는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게 또 단련해야 돼요 그 다음 세상 세상은 우리를 물질주의로 유혹하고 또 우리를 공격하고 그리고 우리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편인 것을 떼어놓으려고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 되는 주의 교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저해하려 합니다 누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잘되는데 나눠내야 안 되지 그걸 벌써 나눠놓으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나로 가난하게도 마읍시고 부하게도 마읍시고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소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우리는 그 안에서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적대감과 박해 그리고 서로를 배반하고 당국에 고발하고 연합을 파괴하는 일에 마귀는 우리를 정용하고 세상과 육체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 됨의 대적자들을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마귀의 괴개는 우리가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에다가 나의 모든 걸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절반을 육체에다가 걸치고 있으면요 마귀의 괴개를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너무나 마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못하는 건 못한다고 그래요 그걸 정당화시키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거기에다가 자기 집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게으른데 그게 아니라 일이 많아요 그러면 마귀가 거기에다가 자기 집을 만들고 나를 정당화시켜요 그렇습니다 나는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암기는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암송을 못해요 그럼 마귀가 눈빛이 반짝거려요 얼마나 안쓰러운지 그런데 누가 너한테 자꾸 그걸 하라고 그래? 너를 긍일히 여기지 않는 거잖아 누구야? 라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러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 괴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렇지?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게으르면 게으르다고 말해요 약속이 늦었으면 차가 막혔거나 요즘 내가 힘들다 하니까 그냥 늦게 출발해서 늦었다고요 차가 막혔지만 더 일찍 출발했더라면 시간 안 늦을 수 있었죠 그냥 제가 늦은 거예요 제가 게으른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사모해요 그렇게 말하는 게 맞죠?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내 인생이 요즘에 이렇게 힘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해버리면요 그다음에는 마귀밖에 저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가 싸웠어요 제 인격이 부족해요 저는 참을성이 좀 없어요 하나님 저를 긍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끝이 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내가 요즘에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가 뭐가 낀 것 같아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마귀만 좋아해요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적대감을 심어주고 싶어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연합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모임에서 나는 정말 큐티가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넘어가세요 여기까지인가 봐요 우리는요 목사님 우리는 순모임은 싫어하는데 왜 그걸 억지로 해야 돼요? 하나님도 싫어할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기로 했어요 모여서 당구나 치기로 했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그러면 누가 박수를 칠까요? 마귀가 박수를 치겠죠 그래 원래 그런 거야 거기까지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저분은 먼저 믿은 분인데 가만 보니까 큐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 됨의 적을 어떻게 이길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이 천사와 함께 오셔서 이찬규 목사야 너는 최선을 다하였느냐? 제 아내가 불꽃같은 눈으로 저에게 보면서 당신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저는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겁하게 변명하지 않고요 잘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만하면 잘하지 않았나요? 그런 얘기하지 않고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의 모든 진정과 저의 마지막 한 방울 핏방울과 땀방울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필요를 재직들이 채우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자 말씀드리면서 제가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고 얘기했죠 왜 부끄럽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죄의 교회를 위해서 내 생명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으니까 저는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엄마가 자식들의 도시락 사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부끄럽습니까? 그 엄마가 부끄러워요? 부끄럽지 않아요 밥을 하다가 얼굴에다 밥풀이 묻었거나 밖에 나갔는데 뭔가가 밸런스가 안 맞아도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가정을 위하고 자녀를 살리기 위해 책임지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아플 때 내 생명이라도 내어주고 그런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고 청직이 있는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주의 교회가 만약에 어려워진다면 같이 어려워지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디아스포라 교회에 목사님 사례비도 제대로 못 드려서 목사님이 늘 언제 떠날까 생각하고 있는 교회에서 제가 디아스포라 교회에 집회를 하면서 집사님 가정이 열 가정이에요 불렀어요 저녁에 한번 저하고 얘기 좀 해요 와가지고 목사님이 여기 오래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늘 간다고 얘기하다가 그냥 훅 가면 좋겠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대답하기를 싫어하죠 뭘 원하는 걸까? 그냥 단순히 물어보는 거예요 계시면 좋죠 그런데 저희가 형편이 안 돼서 오케이 형편이 안 되는데 여러분 집사님이 열 가정인데 형편이 다 안 됩니까? 여기서 못 살 정도입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 못 있죠 그렇죠? 그래도 자동차도 있고 휴가도 가고 자녀 교육도 할 만하고 가끔 골프도 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은요 목사님도 여러분 사는 그만큼만 살면 되지 않을까요? 열 가정이 한 가정 못 살겠어요? 우리 먹는 만큼 먹고 우리 휴가 갈 때 저 집도 애들이 있으니까 휴가 가고 우리 차 타니까 저 집도 차 타고 열 가정이 그 한 가정을 같이 살게 못할까요? 그 생각은 아무도 안 해봤죠 아직 10일 전의 용기는 없고 그래서 한 10유로 헌금하고 그래갖고 모아보니까 얼마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모아서 또 선교도 해야지 구제도 해야지 장학금도 해야지 그렇게 생생 내고 교회 렌트비 좀 내고 나 하니까 얼마 안 남아요 이것밖에 안 되는데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가 사역도 해야 되니까 그것도 떼고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이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생활이 안 돼서 늘 갈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고요 내가 이 살림을 맡았다고 생각하면 그걸 못할 리가 있나요? 제가 그랬어요 그거 못합니까? 저 같으면 하겠습니다 그거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교회의 하나 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유럽의 디아스포라를 지킬 수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돈도 많이 버십시오 열심히 하고 인정도 받으세요 그리고 열일도 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유럽 가서 그러면 가서 그 집사를 꼭 만나봐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 집사님 꼭 만나야 돼요 그 장로님 꼭 만나고 가세요 그 목사님은 내가 잘 몰라요 근데 그 교회 그분들은 안다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서 그분이 하는 업소에는 꼭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분이 어떤 스프릿으로 하는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라 오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분내지 마시고요 슬퍼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겸손과 온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기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영납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영납하십시오 우리가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영납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단기 선교 열흘만 같이 가도요 서로 많이 참아야 돼요 많이 참아야 되고요 영납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단기 선교 가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남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당연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한 열흘 같이 짐 싸서 갔다 오면 싸우는 사람들이 꼭 있대요 우리는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원전해져서 온 경험들이 훨씬 더 훨씬 더 많았습니다 순모임 하면서 뭐가 좀 안 맞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요? 아니요 오래 참고 사랑으로 영납하십시오 천국에 가도요 순이 다르지 않대요 그걸 아십니까? 거기는요 순계편이 자주 있지 않아요 아주 그냥 한 백만 년쯤 같이 하고 그러니까 아예 잊어버리세요 아예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잘해야지 오래 참고 사랑으로 영납하시고 온전히 겸수하원하고 온유하며 최선을 다하며 주님이 주신 우리의 기업을 지키면 주님이 눈물로 기뻐하시고 잊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저를 만나면 오케이 기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몸입니다 그리고 주도 한 분이십니다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믿음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연합된 세례도 하나입니다 일곱 가지가 하나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몇 절이에요? 5절, 6절이죠 주도 한 분, 성령도 한 분, 하나님도 한 분, 믿음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그리고 우리가 몸이 하나, 소망도 하나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습니다 미국에 가도 그런 분들 어디든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분들 찾아낼 수 있어요 보금적인 사람, 보금적인 크리스도인 서울에 가도 어디에 가도 아프리카에도 유럽 어디에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교회의 떼거지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지키십시오 대적을 극복하시기를 추건합니다 아멘 우리 찬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지키십시오